안녕하세요. 앞서 소개받은 서민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첫 커리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에게도 꽤 괜찮은 시나리오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번듯한 회사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전문성을 쌓은 뒤에 퇴사를 하고 나만의 일을 멋지게 시작하자. 꽤 그럴듯한 시나리오였죠.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는 약간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퇴사를 하려면 회사를 들어가야 할 텐데 회사에 들어가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만의 내적인 자산으로 쌓여있는 저의 커리어 경험이 모두 있지만 그리고 그 커리어 경험 속에서 훌륭한 동료분들과 배울 수 있는 선배들이 항상 옆에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저의 커리어는 모두 인턴이나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저만의 컨텐츠 패스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디지털 도구에 관한 전자체 컨텐츠를 시작으로 작년 말에는 회사 말고 내 컨텐츠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하게 되었었고요. 아까 저의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컨텐츠는 커리어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저희가 30년 전에 세상에 살고 있었다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은 주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30년 전에는 정말 대단한 커리어를 쌓은 분들만이 컨텐츠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즘 세상은 어떤가요? 여러분 주위를 샅샅이 한번 보시면 컨텐츠를 만들어서 자신의 커리어로 삼은 분들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특별한 삶을 살아서 혹은 특별한 커리어를 가져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향한 특별한 시선을 가진 사람만이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화 마션을 기억하시나요? 화성 탐사에 나섰던 대원들이 화성에 도착했는데 이제 불의의 사고로 주인공 와트니 박사는 혼자 화성에 남겨지게 됩니다. 와트니 박사는 절박하게 화성 기지에 남아있는 모든 도구들과 재료들을 활용해서 살아남을 방식을 어떻게든 강구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현실과 싸우는 와트니의 심정이 저의 심정과 참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회사를 나오게 되고 나서 저만의 회사 밖 항해 일지를 계속 써나가는데요. 2000일이 넘게 지속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의 생각과 좌절, 절망, 혹은 시도, 실행들, 그리고 작은 성취들도 모두 다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항해 일지를 이어가던 중에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 컨텐츠를 만들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회사에 들어가는 일은 너무나 쉽지가 않았고 회사에 만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저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으로 남아있는 어떠한 결과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것이 내 컨텐츠였습니다. 그래서 와트니가 감자에 싹을 심었듯이 저는 저의 컨텐츠 씨앗을 심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약 7개월 정도 되었을 때 저는 드디어 저만의 컨텐츠를 세상에 선보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제가 세상에 연결될 방법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컨텐츠를 지금 즐겨보고 계신가요? 이렇게 수많은 컨텐츠들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게 된 것은 아마도 5년에서 10년 안팎의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왜 가능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이 컨테이너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컨텐츠와 컨테이너가 뭐가 다를까요? 컨텐츠라는 것은 결국 내용물이고 컨테이너는 그 내용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유튜브를 필두로 한 수많은 컨테이너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러자니 그 새로운 모양과 크기의 컨테이너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컨텐츠들이 계속 생겨나게 된 것이죠. 먹방이라든지 브이로그와 같은 컨텐츠 장르도 저희가 새롭게 만난 컨텐츠였던 것처럼요. 저 역시도 이 컨테이너 덕분에 저의 컨텐츠를 조금 더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첫 번째 컨텐츠를 전자책으로 낼 수가 있었는데요. 전자책은 이북으로도 불리지만 이제 서점에는 깔리지 않고 온라인상으로만 읽을 수 있는 컨텐츠 포맷을 읽었습니다. 다양한 컨테이너가 생기고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말은 저처럼 초심자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죠. 다음으로 이 컨텐츠 가드닝이라고 하는 재밌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저만의 컨텐츠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세 편의 컨텐츠까지 만들고 또 다른 컨텐츠를 준비하게 이릅니다. 이때 저는 조금 큰 제의를 받게 되는데요. 바로 브런치라는 플랫폼에 글을 한 편 썼더니 그 글을 보시고 어느 출판사의 대표님께서 이걸 책으로 내보자 라는 큰 제안을 해주시게 된 거죠. 하지만 그런 감격도 잠시 저는 좀 고민에 빠졌는데요. 아니 글이 한 편인데 어떻게 책 한 권을 쓰지? 그리고 더군다나 종이책은 처음으로 쓰게 되었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하지? 또 이 분량은 또 어떻게 채우지? 라는 고민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저는 곰곰하게 저의 지난 세 편의 컨텐츠를 만드는 동안 나한테 쌓여있는 게 없을까 하고 지난 과정들을 천천히 돌아보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아직 이름 붙이지 못했던 저만의 방식을 통해서 제 컨텐츠를 만들고 있었고 그 방식을 통해서도 이 네 번째 컨텐츠인 회사 말고 내 컨텐츠라는 책을 출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방식을 저는 컨텐츠 가드닝이라고 부르는데요. 먼저 이 컨텐츠 가드닝에 대해서 소개하려면 잠깐 이분을 소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 다들 보셨을 텐데요. 봉준호 감독은 과연 이 기생충의 시나리오를 어떻게 쓸 수가 있었을까요? 봉준호 감독은 설국열차가 막바지 작업을 하던 2013년 무렵에 기생충의 첫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5년도에는 15페이지 정도 되는 스토리라인을 그려서 제작사랑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생충을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그 가장 중요한 인물과 그 사건, 그것이 등장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인물과 그 사건은 언제 봉준호 감독의 시나리오에 나타났는가? 그는 2017년에 4개월 동안 마무리 시나리오 작업을 할 때 그 모든 구조가 그때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4년 동안 중요한 작업이, 중요한 부분이 가장 나중에서야 등장을 했다는 것이죠. 언뜻 생각해보면 이런 대단한 작품은 처음부터 완전한 설계를 거치고 시작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컨텐츠 가드닝의 속성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봉준호 감독은 애초부터 완벽한 설계도를 짜고서 시나리오 작업을 아이디어 발상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많은 분들을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것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초심자들이 부딪히는 지점이 조금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바로 설계와 관련이 깊은데요. 저희가 건물을 이렇게 쌓아 올릴 때는 처음에 완벽한 설계도 없이는 어떤 건물도 지을 수 없습니다. 그 건물의 모든 하중을 잘 철저히 계산을 해야 하고요. 공학 지식도 물론 필요하겠고 그래서 자격증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초심자가 설계를 하려고 들면 이때부터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계를 하지 않고 컨텐츠 가드닝을 할 수 있는 거냐라고 저에게 반문을 해주실 텐데요. 처음에는 이 작은 씨앗을 바탕으로 조금씩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직 어떤 설계도가 나올지 모르지만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그 아이디어를 불려나가다 보면 이렇게 기다란 탈회가 쫙 이어지게 됩니다. 저 목차 내용 안에서 저는 계속 조정을 하면서 어떤 내용이 맞을지 계속 따져보고 있고요. 조금만 더 이 컨텐츠 가드닝에 대해서 부연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컨텐츠 가드닝은 저희가 가드닝을 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가드너가 처음에 자신의 가든이 어떤 결과물로 나올지 완벽한 청사진을 그리고 시작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저희는 다만 씨앗을 심고 물을 성실하게 주고 잘 자라든지 관찰하고 양분을 주고 가지를 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할 뿐입니다. 저희가 천 피스짜리 퍼즐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컨텐츠 가드닝에서는 나의 컨텐츠 씨앗이 되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먼저 씨앗 글을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 글이 맨 처음에 컨텐츠의 시작을 알리는 글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천 피스짜리 퍼즐 조각에서 어디에 위치할지 모르는 그 퍼즐 하나를 만드는 것이죠. 퍼즐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하나를 놓고 나면 귀가 맞아 떨어지는 네 군데, 네 방향에 있는 퍼즐을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씨앗 글을 한 편을 쓰게 되면 그와 유사한 컨텐츠 소재를 좀 발견할 수도 있고 그렇게 씨앗 글을 한 편, 두 편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씨앗 글이 조금씩 쌓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것들을 이렇게 묶어주고 저것들은 이렇게 묶어주자 라고 하는 조금은 기획자적인 눈이 조금씩 자라나게 됩니다. 네, 저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저의 컨텐츠 가드닝을 통해서 회사 말고 내 컨텐츠라고 하는 책을 잘 낼 수가 있었고요. 출판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신 분께서 저에게 과분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주신 건데요. 저는 정말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아까 저의 첫 번째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컨텐츠는 커리어가 될 수 있을까? 의문스럽긴 했지만 저는 지금에서는 조금 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확신은 저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세상이 정말로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커리어 퍼스가 끝나고 저의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저에게 더 이상 제 커리어에 대해서 묻지를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당신이 가진 컨텐츠는 무엇이냐? 그리고 그 컨텐츠가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내게 알려달라. 이렇게 묻기 시작했죠. 점차로 제가 컨텐츠를 통해서 세상에 기여할 것들을 만들어서 내놓다 보니까 이제는 거꾸로 세상이 저에게 역할을 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음 달에는 어떤 이 열매 가운데 제가 컨텐츠 코칭을 도와드린 분께서 다음 달에 책이 나오게 되기도 하였는데요. 저는 아주 작디작은 컨텐츠의 씨앗을 심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씨앗을 통해 난 열매를 또 다시 심고 열심히 가드닝을 해온 끝에 저는 컨텐츠가 커리어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답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작가님, 나도 방법은 많이 알아보고 방법이 뭔지는 다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시작을 하죠? 어떻게 하면 용기를 낼 수 있죠?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대답을 똑바로 드리지는 못했었는데요. 저는 그 답을 저의 그때 도서관에서 찾았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는 어떤 동기들도 남아있지 않았고 다 사회생활을 하러 갔었고 후배들조차도 남아있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절박했었죠. 하지만 대신에 절박한 사람에게는 좋은 청력이 주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세상의 많은 소음 가운데서 내게 정말로 필요한 그 신호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만난 인물은 바로 이 다산 정약용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과거에 급제하고 정조의 총애를 받으면서 승승장구를 하다가 천주교 박해 때 나이 마흔 가까운 때에 이제 유배를 가게 되죠. 소위 끈이 떨어진 학자로 이 세상의 변방으로 보내지면서도 다산은 그의 정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거기서 조선을 개혁할 방법이 자신에게 있다고 그렇게 외치는 것 같았죠. 약 20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그렇게 500여 편의 저수를 쏟아내게 됩니다. 저는 그때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 방대한 지식을 꾀어내는 다산의 통찰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방대한 작업량 자체도 저에게는 영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에게 가장 분명하게 다가왔던 것은 바로 그의 정신이었습니다. 세상이 너를 운전박대하더라도 오히려 너는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너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출발점은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 하지만 너는 언제라도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을 한 곳이 바로 너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았죠. 그때서야 저는 제 작은 컨텐츠가 세상에 조금은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컨텐츠가 커리어가 되는 삶을 향해서 한 발짝씩 용기를 내서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어떤 것들이 흐르고 있고 혹은 막혀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이 놓친 신호는 있지 않으신가요? 한번 귀를 기울여서 그 신호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그 흘려보낼 그 신호가 무너져 내린 우리의 삶을 조금은 일으켜주고 그리고 격려하며 등을 힘껏 밀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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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